휠 업 포춘 일단 바퀴 자체에서 시작해 봅시다. 제일 바깥으로 8개의 문자가 둘러서 적혀 있는데 이 중 동서남북에 적혀 있는 글자는 알파벳으로 TARO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로에서 양 끝에 T를 겹쳐서 시작과 끝이 연결되는 순환의 고리를 나타냅니다. 이걸 반대 방향으로 읽으면 하이 프레스티스가 들고 있던 두루마리에 적힌 글자 토라가 되네요. 그리고 대각선 방향에 있는 것은 오른쪽 위에서부터 돌아가면서 읽으면 요드, 해, 와우, 해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성서에 나오는 신의 이름 야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바퀴살에 해당하는 선 위에 이상한 기호들이 적혀 있는데 연금술 기호라고 합니다. 위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수은, 유황, 물, 소금을 각각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연금술의 4대 원소는 물과 불, 땅과 공기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 수은, 유황, 소금은 연금술에서 세 가지 필수 요소라고 합니다. 이 바퀴의 주변에는 3마리의 생물이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붉은 생물은 고대 이집트 신화에서 죽은 사람을 저승으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던 아누비스를 상징합니다. 피라미드 그림에 개 머리를 하고 지팡이 짚고 서 있는 사람 그림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아누비스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노란 뱀은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을 의미하는데 티폰이라는 그리스 신화에서 지구를 나타내는 신으로 보기도 합니다. 아누비스와 함께 선과 악, 저승과 이승의 대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퀴의 위에 앉아있는 하늘색 생물은 물론 스핑크스, 바퀴의 균형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의 네 구석에는 날개가 달린 4마리 노란색 생물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역시 성서에서 나온 이야기로 요한 묵시록 4장 7절을 보면 상징들은 대강 설명을 했는데 그럼 이 카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보다시피 이 카드에는 중심이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끔은 점을 보는 사람이 통제하지 못하는 일도 있는 거 아닐까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혹은 앞으로 일어날 일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 때문에 혹은 세상의 균형에 맞춰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게 아닐까요? 좋은 일이 있다면 그냥 즐기고 나쁜 일이 있다고 해도 그냥 받아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차피 운명은 저렇게 수레바퀴처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거니까 지금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어느 순간 확 변해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주로 그렇게 다가오는 행운을 내비치는 의미로 해석되곤 합니다. 그리고 주위를 지키고 있는 날개 달린 노란 생물들을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나쁜 쪽보다는 좋은 쪽으로 해석하고 싶네요. 감사합니다.